안녕하세요 안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퐁퐁 오늘은 프리메탈 바닷가... 어... 어... 프리센틱 먹어볼게요 먹을게요 하늘도 맑다 날씨 좋네 저희 프리메탈 가고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인천 월미도 가는 기분이랄까? 그렇지 않아? 인천 월미도 가는거지 바닷가니까 음식점 많고 대갈람차 같은거 있고 프리메탈은 보통 버스 놀러오면 꼭 들리는 곳인데 그렇지? 그렇지? 프리메탈 교도소 이게? 저쪽에 여기가 프리메탈 교도소가 있는데 여기가 프리메탈 교도소가 있는데 어... 교도소는 뭐야 라운빈? 어? 교도소는 뭐야 프리즌은 뭐야 프리즌 프리즌은 죄를 지으면 뭐... 사람을 때린다거나 어... 친구를... 어... 사람 때려 안돼요 음... 그리고... 뭐... 물건을 훔친다거나 침치 안돼요 그렇지... 바로 옆에... 교도소 옆에... 교도소? 이거는... 싸운거 아니야? 아니야 교도소에서... 이제 방문하고 나와서 이제... 생명한장 하는거에요 아까 말했잖아 아빠가 싸운다고 그치... 싸우거나 그리고... 물건을 훔친다거나 아주 그냥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데가 프리즌이야 교도소 거기 가면 자유가 없어 노 프리덤 근데 이거 지금 줄 서있는거야? 완전히 선글라스 다녀올까? 응? 선글라스 선글라스 오마이갓 여러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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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너무 많아 그래 내가 피치업에서 Cheers 네요 나요 눈물이 왔겠다 두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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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만디 고기만디 음식 나왔어요 먹어볼게요 잠깐 이제 먹방 해볼게요 처음 여기 암들한 맛 Club 큼큼럴 근데 핫도그 핫도그 트 도 스토리 서 하 오 그 오 손 묻었어 손 묻었어? 침 묻었어 하나 더 해볼래? 한번? 손 쭉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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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쭉 더 들어 봐 던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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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던져 이리 오고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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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